AI 간식 타임 퍼뜩 모이라 가시나이 자 오늘은 수노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아주 신박한 기능을 짧게 소개하고 갈게요 자 데스크탑용 캡컷 켜주시구요 수노 AI나 다른 보컬이 있는 은악을 불러옵니다 저는 어제 화장실에서 만든 아니 독서하면서 프로듀싱한 노래 식스페이스 식스페이시스라는 애를 불러올게요 임포트를 통해 불러오시거나 드래그해서 불러오시면 되구요 하단의 변집창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드럼비트와 랩 그리고 중간에 여성 보컬까지 섞여있는 곡인데요 자 신기술 들어갑니다 우상단에 베이지를 눌러주시고 내려보시면 보컬 아이소레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쉽게도 프로 기능에만 있는 기능인데요 일단 한번 봅시다 요걸 켜주시고 눌러주면 자 MR은 사라지고 보컬만 나눴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대륙의 실력 대단합니데이 자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이걸 눌러주면 보이스는 사라지고 MR만 나옵니다 자 자 박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작작자 아마 많은 분들이 아쉬우셨을 텐데요 수노 AI는 현재까지는 아쉽게도 거시기를 분리 못했는데요 캡컷에 이 기능이 있다는 건 이제 만들어진 NRBGM에 실제 자기 목소리로 노래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추어 가수분들이나 노래 좀 할 줄 아시는 분들이 수노 AI로 작업해서 MR반주 플레이하고 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보컬만 분리 가능한 기능은 악보를 제보할 때도 보컬이 분리되어 있어서 아주 빠르게 곡의 멜로디를 제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지요 수노강의 댓글 중에 본인의 목소리나 다른 가수의 목소리를 입힐 수 없냐는 분이 계셨었는데 오늘 겟하셨어요 자 오늘 간식 맛있었나요? 맛있었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구독은 의리인기라 지금까지 AI 밥상 가시나이 6 face is my journey 6 faces 6 faces 6 faces 3 4 5 6